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관심이 모아집니다. 민주당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 당원 개정을 놓고 히틀러와 나치라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야당의 현재 상황.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른바 법화 유용 의혹 사건의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김 씨 측근 배모 씨도 이르면 오늘 사전 구속영장이 실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법화 의혹 수사에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내 1,400원 선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환율 시대 생존법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와 옥상은 지금 현재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죠. 화물연대가 로비 점거 농성을 오늘부터 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옥상 농성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루라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이 넘게 하이트진로 본사의 로비와 옥상을 점거해 농성을 벌여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잠시 후인 오전 10시부터 1층 로비 점거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대화에 물꼬를 트고자 로비 농성을 해제한다며 이제는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11시 수약 물류와 18차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원청인 하이트진로 관계자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인데 하이트진로 측은 수약 물류에 적극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결정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조 측은 옥상 농성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철회와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고공 농성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막대한 영업소실을 봤다며 조합원 일부를 상대로 2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우조사 내양은 하청 노조원들이 장기간 조선서를 점거해서 피해를 입었었죠. 결국 하청 노조에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소송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점거 농성을 했던 노조원 개인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50일 넘게 조선소 도크를 점거했던 대우조사 내양 하청노조.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하청 노사 간 손해배상 문제가 남았고 원청인 대우조선 역시 손배소를 제기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대우조선이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우조선 측은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손배소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은 도크정거로 인한 피해액을 8천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하청노조의 지급 여력 등을 감안해 금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손배소 대상을 하청노조 전체로 할지 노조원 개인으로 할지는 논의 중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준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소송까지 염두한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중에 주주들이나 그런 쪽에서 경영진 상대로 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번 소송 제기는 본사 점거 사태로 번진 하이트진로 파업에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여권 안팎의 파장이 거셉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 쿠데타 세력에 비유하며 직격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독재자 안전핀 뽑힌 수류탄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권 내 내홍사태가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탄원서를 내며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로 규정했습니다.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를 가정하며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신군부처럼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쿠데타 세력에 비유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본인의 성비위로 촉발된 문제에 신군부까지 거론하는 건 코미디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랬는데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를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에 비유하며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되어 자신을 파괴한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이 살려고 동료 집단을 매도한다며 더 이상 나가면 코미디가 되니 자중하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는데 한 의원은 누가 제안했는지 공개하지 않으면 허무맹랑한 소리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현 상황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야당 내 강경 법아침 이재명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까지 제기됐는데 국민의힘은 전 정권에서 수사해온 사안이라면서 도를 넘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권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12명. 철험의 소속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의원 등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서명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통령 관저공사 수주 특혜 의혹, 허위 경력 기재 등입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처럼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해온 사안이라면서 현직 대통령 부인을 향한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김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도착증적 행태가 5기 특검까지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로 강행 처리에 나설지는 불투명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 인력까지 보강하면서 2년 넘게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찾지 못했고 허위 경력 의혹도 지난 정부 때부터 경찰이 8개월 가까이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여서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경선이 이번 주 서울과 경기 지역만 남겨둔 가운데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 신설을 두고 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도입을 반대하는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사당하라면서 히틀러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항에 대한 의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의원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상대 후보인 박용진 의원과 비명계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권리당원 전원투표 도입을 비판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산술적으로 16.7%만 찬성하면 우리 당의 의사결정, 최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제 최고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한 윤영찬 의원은 해당 조항을 독일 나치에 비유했습니다.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이 정당의 본질은 나치당입니다. 여기에서 히틀러가 모든 권력을 잡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어느 특정인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돼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대의원 대회보다 우선한다는 당원 조항을 당무위원회를 거쳐 새롭게 규정했는데 이를 놓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전당원 투표가 문제면 국민 투표도 문제라며 반박했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조항을 둘러싼 당내 갈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해당 조항은 오늘 당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주말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사당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연결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독주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도 전통이 텃밭이라고 불리는 호남에서 투표율이 30%대, 전국 투표율도 30%대를 보였는데 이것 때문에 전당대회의 흥행이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글쎄요. 그 두 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투표율과 흥행 문제인데 투표율은 과거에 높았을 때에도 보면 40% 초반 때였거든요. 그래서 모집단이 많아질수록 투표율은 낮아지게 되는데 저희가 당원이 한 20, 30명일 때도 투표율은 한 40%였어요. 지금 당원이 한 120만 명인데 투표율이 37%면 그렇게 낮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한 3, 4% 정도는 하락된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흥행 문제는 사실은 대표 선거가 엎치락뒤치락하면 더 재미있을 텐데 원사이드하게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보면 당대표 선거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0.1% 차이인 경우도 있었고 한 6대 서류한 적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흥행보다는 다음 지도부가 되신 분들이 그 다음 당을 잘 이끌어 가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지 흥행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는 중앙위가 예정돼 있잖아요. 여기서 의결 예정인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을 놓고 지금 논란이 뜨거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비명기에서 나치와 히틀러 이런 과격한 단어까지 나오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좀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당이 전당원 투표를 몇 번 했는데 사실은 정무적 판단으로 전당원 투표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원 단계에 근거 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근거 조항은 신선한 것이지 없던 투표를 새로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그 제도를 정비한 것은 우상호 비대위에서 한 겁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불쾌해요. 왜 저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지.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면 이재명 후보를 직격하지 왜 우상호 비대위를 공격하면서 당원 단계 개정 문제를 시비를 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 건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당에서 했던 여러 전당원 투표가 당원 단계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던 것을 바로 잡은 것 정도입니다.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그 일각에서 나오는 게 방금 지적해 주셨던 그 이전에 있었던 전당원 투표가 사실상 그 투표 이후에 비판을 좀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전당원 투표가 비판받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당원 투표가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김한길, 안철수 두 분 세정시민주의원에서 기초의원을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전당원 투표한 적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열린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전당원 투표를 결정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두 개 이외에 전당원 투표를 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를 투표한 적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층들이 이른바 팬덤 문화를 결성하고 있어서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의지대로 당의 의사결정이 좌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전당원 투표를 뭘 하자고 하고 계신가요? 80조 개정하자는 것도 전당원 투표를 해달라고 하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당원 투표 요건에 보면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당대당 통합이나 거기에 준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게 돼 있지 당의 일상적 운영을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걱정은 내가 이해하겠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어느 당이 전당원 투표로 당을 운영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당의 운명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사안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모든 사안을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사안을 전당원 투표에 붙여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당원 당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를 자주 의지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원 기본적으로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가 주의 결정을 하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뽑고요. 전당원 투표로 지도부를 뽑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뭘 걱정도록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지나쳐요. 이번 건 좀 지나쳐요. 제가 볼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민 의원이 낸 법안은 당론으로 결정돼서 낸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당 지도부하고 상의해서 낸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충정해서 낸 법안이겠죠. 네. 그래도 이제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나치게 공격했다가는 역풍이 불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추진될 가능성은. 아니.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법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당 지도부가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가능성이 없는 게 어디겠습니까. 지금 단계가 지도부가 그 특검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논의한 바는 없거든요. 일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정도에서 당 입장을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가정을 위한 가정이지만 만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당 지도부에 이 특검법안이 보고돼서 올라온다면 당론으로 채택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하기는 좀 어렵죠. 저희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한 것은 지도부 차원에서 의논해서 한 겁니다만 특검은 아직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건 도대체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했던 발언을 놓고 여당에서 좀 반발을 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그 반발하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다. 이 재미, 사고 친다 등의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가 사고를 계속 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청와대에서도 걱정하고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왈괄호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제가 재미있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흔히는 무슨 흥미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계속 실수를 많이 해서 지질이 떨어지는 게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얘기를 한 본질은 그렇게 우리는 그걸 즐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을 생각하면 대통령 부인이 계속 사고 치는 게 안 좋으니까 특별 감찰관을 임명해서 내부의 견제 장치를 좀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충고를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본질은 제가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분을 좀 잘 제어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표현하신 사고라는 표현.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김건희 여사가 친 가장 큰 위원장님 표현대로라면 사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나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한민국의 외교 프로토콜, 대통령 의전 프로토콜을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민간인을 다른 답사팀으로 보내놓고 그다음에 1호기 대통령이 타고 있는 비행기에 태우는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대통령의 경우에 관한 일반적인 의정 규칙을 어긴 거고요. 두 번째 청와대의 직원을 뽑을 때에 제2부속실이면 몰라도 청와대 곳곳에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나 지인의 아들들, 딸들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에 개입한 거죠. 세 번째는 관저공사하는데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도움을 준 분을 대통령 관저공사의 수의계약으로 입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개입, 그다음에 이권 개입, 그다음에 대통령 의전 규칙 위반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권 세력에게 충고를 한 거죠. 이분이 행동할 때 여러 가지를 옆에 조언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있으면 부속실 직원들이 계속 옆에서 여판이 이루시면 안 돼요.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부속실을 안 만든다니까 특별감찰관을 두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으면 경고를 내부에 살 테니까 특별감찰관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본 것이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제도가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 예를 든 것이고요. 사실 대통령실 내에서 이분 내 여러 가지 행동규범을 절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지금처럼 그냥 방치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당대회 얘기로 살짝 한번 돌아가보자면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외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전당대회가 마치고 나면 이재명 사당화라는 이 단어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은 이미 당원당교로 운영되고 있고요.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사당화라는 얘기는 저는 전혀 얼추장터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대표가 되면 이낙연 사당하고 소영길 대표가 대표가 되면 소영길 사당하고 우상호 비대에는 우상호 사당합니까? 사당화라는 말이 도대체 단단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사당화 수준이 되는 정당은 과거의 삼김 시대에 적어도 당대표가 모든 것을 자지우지할 때 생긴 일이고요. 지금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모든 걸 자지우지할 수 있는 당이 아닙니다. 저는 좀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당이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하고 어려운 시기에 비대위원장을 지금 맡으셨었는데 비대위 활동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소회라고 할까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던 시절에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빠르게 당을 안정시킨 것에 대한 보람도 있고요. 또 지지율도 역전되어서 저는 우리 당원들,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비교적 합격점이 아니냐 이렇게 답평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대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연결해서 당내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비상 상황을 주장하면서 당의 지도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황당한 발상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계엄을 확대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정치 유지자들에게 사법적 살인을 하고 저는 듣자마자 이런 자의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사기 딱 좋고 기본적으로 신뢰한 게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라던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있는 탄원서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를 쿠데타 세력에 비유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반면 지난 윤리위 징계 절차, 그다음에 윤리위 징계 이후에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 민주적 절차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이 언제 나오냐가 중요한데 그거에 앞서서 그 영향을 발휘하고자 또는 그거에 대한 재판부의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는 건 사실은 여러 가지 평론가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억울함, 본인의 정당성을 어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관적, 특히 지극히 사적 감정에 너무 표출이 강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서 절대자, 신군부 이렇게 비빈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탄생 자체를 부정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고요. 그 전 단계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과 일반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후보가 된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절대자라든지 과거에 전두환 전 정부나 신군부의 구태타에 비교한다는 것은 지금의 국민의힘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은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한 가지 폭로를 했잖아요. 만약에 당대표직에서 물려난다면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해 주겠다. 이런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폭로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는 이게 이 상황 자체를 일종의 친이구태타로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본인이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몰려갔는가에 대해서 이런 윤핵관이라든지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제안을 했고 어떤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걸 폭로했다기보다는 이 상황을 재판부에게 단언스란 행식으로 공개한 거죠. 그런데 이 공개가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준석 대표는 셀프 공개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쪽 변호사들이 아마 열람을 해서 공개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정치에서는 이런 비공식적 대화 이런 부분은 대체로 공개를 잘하지 않고 또 그건 정치적으로 문제를 푸는 어떤 협상용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궁중 비사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니까 재미는 있습니다만 흥미는 있습니다만 그게 정치의 본령은 아니고 정치의 어떤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으나 이런 문제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어쨌든 대화해서 이준석 대표하고의 어떤 협상 또는 이것을 정치적 타협을 하기 위한 조건 제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건 그렇게 습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우리 절차에 하자가 없다. 기각될 걸로 믿는다. 이게 무슨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까? 집권 초반에 비대위가 구성되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심의를 받으러 법원에 가서 나오는 모습이 대대비에 뒤쳤어요. 그거를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가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네, 원래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반응을 내놓는 것 같아요. 기류가 좀 바뀐 겁니까? 글쎄, 기류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를 보면 사실은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김기현 전 대표를 저격하는 발언이 들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주호영 대표와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나의 음모론이라고 보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대표나 김기현 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사실은 이 두 분은 율사 출신입니다. 특히 판사 출신이라서 이 관련돼서 아마 정치적인 식견 이외에 또 법적인 식견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의 오더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비아냥 그런 도를 넘은 비판은 당연히 이 두 분들께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주호영 대표나 김기현 의원도 굉장히 언짢고 모욕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도 국민의힘 당원이고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서 두 분이 똑같이 이준석 대표와 같은 그런 강한 발언을 하는 건 조금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언론 보도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가 봉합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상당히 비관적이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동안의 기류에서 조금 달라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와 만나려고도 하고 뭔가 좀 중재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단언서가 공개되고 나서는 특정하게 이름이 나오니까 좀 더 개항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이런 어떤 지금 현재 가치분 신청의 재판부까지도 영향을 주게 상당히 뭔가 몰아가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보고 비대위원장의 그런 어떤 이야기, 가치분이 개각될 거로 확신한다 이런 이야기에 좀 더 본인이 좀 심정이 꽂힌 것 같은데요. 그런 게 너무 이준석 대표가 객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간 부작용이 난 것 같고 문제는 이게 지금의 이런 단언서를 공개한 게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준석 대표를 좀 더 구석으로 몰아가서 좀 더 고립시키려고 하는 전략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도 지금 선을 넘었다고 그러지만 국민의힘 어떤 이런 지도부도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카드 유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5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는데 현장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먼저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이재명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수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 김혜경 씨는 오후 2시쯤 경기 남부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9일 출석을 요구한 지 2주 만입니다. 경찰은 김혜경 씨를 상대로 5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의원이 경기 도지사 재직 당시 김 씨가 법인카드 유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혜경 씨가 측근 배모 씨에게 법인카드 유형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 전 사무관 배모 씨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인카드 유형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지난 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 129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조사를 마친 뒤에도 아무 말 없이 저녁 7시쯤 귀가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소환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의원의 SNS 계정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도 해당 사실도 몰랐다며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유력한 당대표 후보가 부인의 주장을 전하는 것이 경찰에 대한 외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의원 SNS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해당 사실을 몰랐다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5일 이 의원 자택으로 12만 원어치 닭백숙이 배달됐을 때 경기도 5급 사무관 배모 씨는 7급 공무원 A 씨에게 이재명 의원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라면서 우리가 30분 뒤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배 씨가 음식 배달을 지시할 때 김혜경 씨와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배 씨가 사모님이라는 사람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공개됐었는데 A 씨는 이 사모님이 김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이 부인의 주장을 전하는 것은 경찰에 부당한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며 부인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7만 8천 원으로 소환 조사했다면 수십억 원 주식 조작 혐의자는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른바 법화 의혹 사건 수사의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김보건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일단 김혜경 씨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과정 정리를 좀 해주시죠.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지 그것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월에 지금은 공익 제보자로 인정받은 전직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폭로를 합니다.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 집으로 음식을 사다 나르면서 이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또 김혜경 씨가 복용할 약을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 처방받았다. 이런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A씨는 당시에 경기도 5급 공무원 배 모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김혜경 씨 관련 일을 했는데 이 배 씨가 바로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를 했던 인물입니다.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김혜경 씨의 측근 배 모 씨에게 이르면 오늘 경경에서 국구 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김혜경 씨에게도 이런 비슷한 혐의들이 적용된 거죠? 일단 김혜경 씨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김 씨가 국구 손실죄, 의료법 위반죄, 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의 혐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초밥과 소고기, 백숙 같은 각종 음식들을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했다. 그래서 공금을 횡령했던 거고요. 두 번째가 본인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공무원이 대신 처방받았다. 이른바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여기다가 불법적 공금 유형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것처럼 기재를 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저질렀다. 또 불법 의전을 하면서 7급 공무원을 동원했다. 이거는 직권남용이다. 이런 의혹을 김 씨는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재명 의원도 그렇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어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한 거죠? 그렇습니다. 김 씨 측은 줄곧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도 없고 또 법인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 자체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혜경 씨 조사가 끝난 뒤인 어젯밤 9시 20분쯤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보시면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인정은 합니다만 국민들에게 그렇게 재차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를 쓴 적도 없고 또 배 씨가 지불한 돈도 모두 삽인 줄 알았다. 그리고 음식값은 모두 다시 갚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올해 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A씨, 그러니까 7급 공무원 A씨의 폭로 이후에 한 12일 만에 김혜경 씨가 사과를 하면서 그때도 일단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들어보실까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과 사의 부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A씨와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때도 사적 심부름을 지시했는지 여부, 또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 또 대리처방 의혹 같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고요. 다가올 수사에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앞서 보신 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경찰 수사도 이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일단 경찰 수사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6달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경기도의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129곳 등을 경찰이 압수수색하기도 했고요. 어제는 김혜경 씨를 출석했는데 출석 요구서 받은 지 2주 만에 출석을 한 거였고요. 그런데 조사가 한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김 씨의 수행 비서 출신인 경기도 공무원 배 씨가 조사받을 때 새벽 1시까지 받았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조금 빨리 끝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법인카드 결제와 또 불법 처방전 발급을 지시를 했는지 혹은 지시가 아니라면 알고도 묵인한 건 아닌지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집중한 걸로 알려집니다. 일단은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 그러니까 9월 9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전개가 될 예정인가요? 네, 경찰도요. 공소시효가 며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마무리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김혜경 씨를 다시 부를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경기도 공무원 A 씨 또 배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필요한 사실관계는 모두 확인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 취재 결과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이르면 오늘 김혜경 씨 수행 비서 출신인 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걸로 보이고요. 또 영장에 신청되면 검찰도 법원에 바로 청구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의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 문제로 이재명 의원이나 김혜경 씨가 기소가 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들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여론전을 펼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 의원과 또 김혜경 씨를 국고 손실의 공범으로 적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의자를 피의자로 특정한 거기 때문에 정말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의원이 조만간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보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란의 파티 영상으로 논란을 일으킨 산나마린 핀란드 총리. 약물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사태가 잠잠해지나 했는데 또다시 부적절한 사진이 유출돼 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직접 보시죠. 우솟을 거의 벗은 핀란드 유명 여성 두 명이 핀란드라고 적힌 명패로 신체 일부를 가린 사진입니다. SNS를 통해 널리 퍼졌는데요. 사진 속에 마린 총리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찍은 장소가 총리 관저인 게 문제입니다. 총리는 지난 7월 초 락 페스티벌에서 다녀온 뒤 친구들을 관저로 불러 사우나와 수영을 하고 시간을 보냈고 이때 찍힌 사진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사진이 적절하진 않았고 찍지 말았어야 한다고 사과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참석자들이 화장실을 제외하고 관저 실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과 언론은 마린 총리가 다른 유럽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 쓰는 책상에서 촬영됐다고 보도하는 등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45원을 돌파해서 또다시 연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러다간 올해 안에 환율이 1400원 선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345.5원.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달러 몸값은 더 치솟았습니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통화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환율은 반짝 떨어지는가 싶더니 금세 134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문제는 강달러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미국은 다음 달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달러값이 더 뛰게 됩니다. 반면 중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로 위환화와 유로가치는 하락하는 상황. 결국 달러만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면서 전 세계에 돈이 몰리는 겁니다. 경제 체질의 약화는 곧 이어서 통화의 약세를 견인하게 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축통화로 볼 수 있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고. 올해 안에 환율이 1,4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 전망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때까지 미국은 금리를 높일 것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까지는 1,4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고환율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탓에 우리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달러의 초강세 속에 원달러 환율이 1,345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환율 상승의 원인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무엇인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환율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환율이 안 좋은 이유는 일단은 미국에서 최근에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계속 매파적인 발언,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하면서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를 가속화해서 유로화 가치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서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역시 확산되고 있어서 달러화의 가치가 안전 자산으로서 외국의 투자자들이 달러화의 포션을 늘리기 때문에 달러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어제 대통령도 그렇고 외원당국도 그렇고 시장의 경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장 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현재 원화 가치,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 현상은 사실은 원화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요 통화라고 할 수 있는 브리티시 파운드, 유로화, 옌화 이런 가치 하락은 원화보다 더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두 개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육을 푼다든지 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른 언론사에서는 상설 통화 스와프를 미국과 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다시 내도되고 있는데요. 그 주장은 저는 전혀 실효성이 없고요. 또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미 상설 통화 스와프는 준기축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허브와 같은 5개 국가만 체결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나라에는 상설 피마 래퍼 제도를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미국과 상설 피마 래퍼 제도를 작년 12월에 600억 달러 한도로 체결했거든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제공을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저리에 0.25%로 미국의 달러화를 빌려서 갖다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심리적인 요인으로 달러화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심리적인 요인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상설 피마 래퍼 제도의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증액하는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가 유사시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아서 달러를 조달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국 국채 가격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해서 이 제도를 제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방금 말씀하신 제도가 통화 스와프랑은 좀 다른 건가요? 다른 방식이죠. 한미 상설 통화 스와프는 미국하고 요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무제한 우리의 원화와 달러화를 교환하자라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체결해 줄 이유가 인센티브가 없는 제도고요. 상설 피마 래포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전 세계 9위, 6월 기준으로 전 세계 9위로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요. 4,383억 달러라는 그 중에 90%를 유가증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가증권의 상당수를 미국의 국채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국채를 미국의 담보로 제공하고 그걸 이용해서 미국의 달러화를 0.25%라는 절의로 우리가 원하면 빌려와서 그걸 이용해서 원달러 환율을 방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에서는 환율이 1,400원대로 올 연말이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현실적으로 1,400원까지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정부에서 1,350원대를 방어하겠다고 구두 개입을 어제도 하고 이런 건데요. 1,350원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1,350원이 무너지면 그다음에 1,365원이 저항선이다.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1,400원까지 가는 건데요. 결국은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역시 또 국내의 가계부채 상황 이런 걸 고려해보면 또 환율만 보고 기준금리 인상폭을 정하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00원대까지 환율이 상승하는 것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여름휴가도 물론 끝나고 있지만 추석도 있고 연휴들이 이어지면서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해외여행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학교에서 저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이번에 유학을 떠나는 미국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도 생활비라든지 학비 관련해서 걱정을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또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경우도 최근에. 면세 담배 같은 경우도 면세품 같은 경우는 환율을 달러화로 가격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면세점과 제조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정하는데 달러화로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게 원화로 환산된 가격으로 저희 소비자분들께서는 지불을 하는데요. 그때그때 환율이 변함에 따라서 면세점에서 가격을 그때그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인기 품목인데요. 일부 권련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파는 가격보다도 오히려 면세점 가격이 올라가는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면세점에서 당분간 판매를 하지 않겠다 하는 상황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해외여행이라든지 유학생을 둔 가족들은 부담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커지는 게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고물가, 고환율, 금리 인상, 계속해서 악순환이 돌아가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뉴스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언제쯤 끊을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고환율 상황으로 인해서 원래는 한국은행, 기재부 고위 관계자들께서 9월 혹은 늦어도 10월까지는 물가 상승이 정점을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 그 언급, 고위 당국자들의 언급을 반영해서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대치가 소폭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10월이나 9월에 물가 상승률 정점을 찍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물가 상승 정점을 확인하는 것이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원자재 수입을 하게 되는데 원자재 수입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생산자 물가가 상승이 되면 생산자들이 이 재료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역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 고점은 역시 10월이나 9월이 아니라 한 연말 정도로 늦춰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소비도 감소되고 기업 투자도 위축되니까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가계 부채도 지금 1분기 기준으로 GDP 104%나 되는데요. 가계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또 특히 젊은 세대를 기준으로 다중채무제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특히 청년들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이야기 해주셨는데 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0.25%포인트로 올릴 것이다. 베이비스텝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도 환율만 생각을 하면 이제 빅스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 그리고 금융 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 안정에 유의하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금융 안정을 고려하면 지금 GDP 1분기 기준 GDP 104%나 되는 가계 부채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베이비스텝으로 갈 것이다. 시장의 예상과 동일하게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남성이 위자료를 깎아주지 않는다면서 아내 측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무장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앞 골목길로 경찰차가 들어오고 뒤이어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6분 뒤 중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나옵니다.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가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습니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A씨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측 변호사가 근무한 곳인데 위자료를 줄여달라며 사무장과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바탕 소동을 벌인 뒤 사무실을 떠났지만 말다툼을 한 남성은 3시간쯤 뒤 사무실을 다시 찾아와 준비해온 흉기를 사무장에게 수차례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머리 등의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24일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수도 키이유 거리에서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외신으로 들어온 현장의 모습들 함께 보시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유 한복판에서 시민들이 거리에 전시된 러시아군 탱크와 장갑차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은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에서 독립을 선언한 지 3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공교롭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개월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당국이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국민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전쟁에서 탈취한 러시아군 무기와 장비들을 길에 전시해놨습니다. 이를 보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시내 한복판에 모여들었는데요. 거리에는 전통 의상을 입은 시민도 있었고 파괴된 러시아 탱크 앞에서 국기를 펼쳐보이기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전후로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9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민간인 사상자도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네, 볼에 닿는 공기가 사뭇 다릅니다. 처서가 지나면서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졌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이나 낮겠고요. 대구는 24도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전 25도, 강릉 26도 보이겠습니다만 광주 29도, 제주 30도로 전남과 제주에는 여름 기운이 아직 남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만 경남 해안으로는 오후까지 이어지기도 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에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